보십시오. 노컷뉴스의 기사. 이재명에 보고했다. 이화영 이 말이 대북송금의 동기가 됐다. 이 기사만 보면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것이 재판에서 인정받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밑에는 또 이렇게 글을 달았어요. 일심법원, 이화영, 뇌물, 대북송금 모두 인정했다. 제조업 전문 쌍방울의 갑작스러운 대북사업에 주목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쌍방울은 대북사업을 할 일이 없었어. 그런데 갑작스럽게 대북사업에 주목을 해서 그래서 쌍방울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견실한 중견기업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단 말이야. 이게 모두 잘못된 그런 정치인 때문이야. 이재명을 죽여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진우가 하고 싶었던 말이고 한동훈이 하고 싶었던 말이고 윤석열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갑작스러운 대북사업과 이화영 이걸 엮어놓는 거야. 이화영이 없었으면 갑작스러운 대북사업이 없어. 갑작스러운 대북사업은 이화영이 만들어낸 거야. 그런데 이화영은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새빨간 거짓말. 이 새빨간 거짓말을 지금 하나하나 다시 밝혀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이화영이 아무리 설쳤다고 해도 김성태 같은 주가 조작범이 절대로 이재명에서 베팅을 안 합니다. 걔는 도박꾼이에요. 도박으로 돈 벌어서 도박으로 돈 날리고 여태껏 주가 조작을 도박처럼 해가지고 여태껏 돈을 번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이 윤석열도 아니고 확률이 20%도 안 되는 데다가 베팅을 합니까? 윤석열도 그게 지가 지돈 갖고 베팅하면 20%의 석유에 베팅할 것 같으세요? 아니야. 도박꾼들은 절대로 높지 않은 확률에는 베팅을 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조작하는 놈들이 들어간 거야. 낮은 확률에 베팅을 안 하니까. 그 조작들이 뭔지 보시자고요. 자, 이번에 재판은 최성애, 유동규, 김성태 등 이 최성애 아주 엽기적인 노망난 위증자, 유동규. 아주 진짜 비루하고 처참한 바람둥이 위증자, 김성태, 도박꾼. 이 정부 범죄자, 인간 쓰레기들. 얘네들의 주장을 맹신해버리지 않습니까? 핵심 포인트는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 판단이 생략됐으면서도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대북 송금이 이루어졌다는 이 놀라운 모순을 판결에 관철시켰다는 거예요. 재판부는 이화영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대북 송금 관련 보고를 냈는지 여부에 대해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았어요. 자, 이거는 첫 번째로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는 만난 적도 없습니다. 이건 입증됐어요. 단 한 번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했다 그랬는데 전화가 10초짜리 전화예요. 10초 전화로 김성태라고 하는 조폭이 이재명을 위해서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할 마음에 용기가 생기게 해줬다는 겁니다. 이야, 이재명은 마법사예요. 10초 만에 헉! 하면서 완전히 훌려! 10초 만에! 요즘 덧매직스타가 아주 굉장히 재밌던데 그것처럼 쇽! 하면 그냥 김성태가 홀딱 넘어가가지고 800만 뭘 가져갔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거를 증거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인정시킬 수가 없지. 그리고 두 번째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만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네들끼리만 작업을 했다 그래도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려면 보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보고를 했다는 말을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뒤집었잖아요. 재판에서 자기가 했던 증언을 뒤집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죄형 법정주의 공판 중심주의에 의해서 그 증명은 증언으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증언은 회피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화영이 이재명한테 보고했다고 하는 말은 김성태는 자기는 잘 모르죠. 보고했다고 얘기를 들을 수 있어도 이화영이 보고를 안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증거로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1번, 2번을 증거로 못 쓰게 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연관성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법조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낙관적으로 이 재판을 들여다보시는 분은 아유, 이 심에 가도 이재명 대표랑 역지 못해요. 이렇게 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최소한 신진우는 이거를 했다가는 나중에 지가 덤택이 닿았을 것 같기 때문에 이거를 못했어요. 그 대신 이 3자 뇌물죄 3자 뇌물죄를 남겨놔서 야, 이거 검사들아 니들이 증거 만들어봐. 이화영한테 돈을 주는 게 곧 이재명한테 돈 준 거야. 그리고 북에다 돈 준 게 곧 이재명한테 돈 준 거야. 이거 맞춰. 니들이 알아서 맞춰. 북에 있는 사람을 갖다 매세우든 북에서 간처바란을 내려가지고 하든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이거 맞춰라. 이런 짓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유만으로도 이 재판은 개판이고 전석진 변호사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식적 법조인들이라면 절대로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첫 판, 이재명에게 갈 수 있느냐. 여기서부터 난감하네가 돼버렸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두 번째, 3자 뇌물죄 관련해 대법원 판례와 괴리가 돼 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대법원까지 가서 다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3자 뇌물죄의 법리도 지금 성립하기 어려워요. 그게 뭐냐면 뇌물 공여자와 뇌물을 준 사람하고 뇌물을 받은 사람하고 이 뇌물은 날 위해, 받은 사람을 위해 쓴 거야. 준 사람도 그 사람을 위해 쓴 거야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 근데 이화영과 이재명대의 사이에 아, 이거 내가 받았으니까 혹은 이거 북으로 준 것도 있잖아요. 북으로 준 거. 그럼 북이 받은 사람이 데리고 와야 되잖아. 그럼 못 데리고 오잖아. 그러니까 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입증할 수가 없다. 그러면 3자 뇌물도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리적으로, 법리적으로 판례에 어긋나는 판결다. 그러니까 신진우가 머리에 총 맞지 않으면 지금 이화영이랑 이재명이랑 똑같은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북에다가 준 돈은 북한 사람들이 받아갔는데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결국은 3자 뇌물 관련해서 입증하기가 난감한 것인데 이거를 신진우같이 미친놈이나 하지 2심서부터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 두 것만 봐도 이 판결은 역대급 빌런의 판결이다. 그냥 망판이고 개판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 다음부터 심각한 것들이 있습니다. 대북 송금이 그 실체가 있냐? 신진우 판사는 이화영이나 경기도 요청이 없었다면 쌍방울이 북한에 거액을 보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거는 신진우가 자기 발등에 도끼를 찍은 겁니다. 왜 그런 건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문구가 판결문 안에 있으면 신진우는 이제 끝장입니다. 너 벗복 벗길 거야. 우리가. 그냥 박살날 거야. 두고 봐. 뉴탐사는 이미 2018년 6월부터 장원테크를 통해서 북한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점을 뉴탐사가 이미 5월 27일 날 이걸 밝힌 바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 귀를 쫑긋 세우지 않으면 진짜 웃기게 되는 거예요. 잘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장원테크라고 하는 데를 끄집어냈네? 이 장원테크가 쌍방울과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장원테크는 KH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이 KH그룹은 KH그룹의 배상윤하고 쌍방울의 김성태는 조폭 친구예요. 조폭 친구. KH그룹은 쌍방울 주가 조각할 때 도움 주고 쌍방울은 KH그룹 주가 조각할 때 도움 주고 경제 공동체. 이게 최순실과 박근혜. 이런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조폭 중에서 이 둘이 무자본 M&A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진짜 엄청난 주가 조작을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업계를 갖다가 완전히 망가뜨리고 기업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주식 개미들을 갖다가 깡통 거지로 만드는 그런 범죄자 연대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 가지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최소한 이번에도 이 박철준이라고 하는 이름이 N 프로젝트. 쌍방울 내부 문건. 나노스를 통해서 주가 조작하자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 이 N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떠오르고 있는 인간인데. 그런데 이 인간을 고의적으로 뺐어요. 신진우는 장원테크와 박철준을 판결문에서 완전히 거세시켰습니다. 장원테크. 이게 2대1의 2018년 6월 20일 기사입니다. 이거 그대로 여러분들 들어가면 이 제목 그대로 있어요. 장원테크라고 하는 마그네슘 다이캐스팅 하는 장원테크라는 기업이 남한과 북한의 경제 염력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헐! 이게 무슨 얘기야? KH그룹이 이때 장원테크를 펄로 삼아서 주가 조작을 시작하고 있었네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원테크가 어땠다? 전날보다 15.59%가 올랐네. 한방에 16%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미 회담 이루어질 때 주식 조작 조폭들이 대북 어떤 걸 걸어가지고 주가 조작 겁나 했다는 얘기예요. 그중에 첫 스타트가 장원테크였다는 거야. 이 장원테크가 돈 버는 걸 보고 그러면 의영재인 김성태는 가만히 있었겠어요? 뻔히 보이는 거잖아. 이게 아니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지고 어? 주식 사기를 갖다 치던 놈들이라니까요. 보세요. 오늘도 N활성화 부탁해요. 나노스 댓글이요. 나노스 부양글 어? 지금 종가가 2450원입니다. 어? 언제쯤 가능할까요? 주당 대표님 잠깐만요. 뭐 어쩌고 저쩌고 어? 최대 출고 가능한 수량이 190만 주여서 그거 뭐 어? 출고 요청해놨어요. 이게 전부 나노스 가지고 지금 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진짜 음악이 깔리면 진짜 끝내주는 겁니다. 이 단톡방에요. 회사 사람이 아닌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나중에 큰 문제 된다잖아. 사전정보유출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십니까? 난 너무나 잘합니다. 사전정보유출 사전정보유출 이게 박철준이에요. 지금 이 나노스를 가지고 나노스 프로젝트 갖고 주가 부양을 하는데 박철준이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주가 부양을 같이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방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어? 이거 혹시 나중에 털릭이라도 하면 나는 사전정보유출로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나는 방에 나가면 안 되겠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박철준이가 파견 나와서 자기네들이 장원 댓글을 통해서 올렸던 것처럼 여기서 올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들어와 있다는 게 위험해서 나중에 위험해서 그래서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좀 딴 방에서 혹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 박철준을 몰랐다고요? 이거 전부 검찰 자료예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 검찰 자료들입니다. 공시 준비하고 있는데 홍보하고 있는데 세게 홍보하래요. 최대한 장중에 쏘래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방에서 다른 회사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박철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란 말이에요. 박철준이 장원테크의 대주주인 리츠 투자조합의 대표였다. 이자가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개인자금을 내내는 KH그룹 계열사 야 여기서 김만배가 누굽니까? 신앙님 맞아요. 이 신앙님 씨한테 했던 얘기가 떠오르는 장면이에요. 개인자금을 흘려보냈어. KH로 근데 그 돈이 어디로 갔냐? 라임하고 옵티머스까지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우리나라를 완전히 좌지우지하고 있는 대형 주가 조작권들인 거예요. 엄청난 주가 조작권들이에요. 지금 쌍방울은 KH하고 깐부고 경제공동체고 KH의 주가 조작은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에 깊숙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털어서 아니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님 당신이 라임 털겠다고 그렇게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라임이 김봉현이 혼자 잡아가지고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김봉현은 뒤에 가가지고 설거지하려다가 잡혀들어간 거 아닙니까? 먼저 먹고 틴 애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민주당에 누구 이름도 나오고 누구 이름도 나왔다며 어? 이거 갖고 유시민하고 엮어보려다가 고발 검언 검언 유착이죠? 이동재가 발각되는 바람에 못하신 거 아닙니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님 그 라임에 KH 특히 장원테크가 연루가 돼 있는 의혹이 있는데 왜 이거는 수사를 수사를 하지도 않습니까? 수사 자체가 안 됐어요. 옵티머스에도 이 KH 그룹이 연루가 돼 있는데 수사했습니까? KH 그룹은 건드려 털끝 하나 건드려 지지 않았어요. 이재명 구속영장에 등장한 이름이 쌍방울 주가조사 카톡태화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김태헌 박철준 이 태헌이가 저 박철준입니다. 회장님 김태헌 이사과 이사가 입고시켰습니다. 이 다나와 김태헌 박철준 이 쌍방울 그룹 임직원이라고 하는데 박철준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KH 그룹이에요. 김태헌은 쌍방울 그룹의 임원윤으로 보입니다. 이사로 그런데 이 둘은 쌍방울 회장 김성태와 KH 회장 배상윤 이 둘의 이름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지 이재명 지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박용철 김태현 박철준 등의 임직원들에게 돈을 밀반준하도록 지시를 했대요. 그런 거 없어요. 이 얘기는 전부 다 주가조사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따서 얘네들은 대북송금을 할 때 돈을 마련한 것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쌍방울 12거래에 등장한 대장동 인물들 김만배 이기성 나석규 이 김만배가 이기성한테 100억 원을 줘서 이 사람은 대장동 분양업자일 뿐만이 아니라 이기성은 누구의 친척이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김성수 TV의 대장동 특별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영수랑 친일척이죠. 나석규 건설업자 나석규는 김만배를 나중에 협박하게 됐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KH그룹에 장원테크를 통해서 그런데 이 돈 중에 일부가 착한 이인베스트라고 쌍방울 회장이 갖고 있는 이것도 역시 투자회사인데 거기다 돈을 빌려줘요. 돈을 빌려주고 그중에 20억 원이 전환사체로 이태영한테 가요. 이거는 나중에 M&A를 하려고 맡아놓은 돈이야. 그런데 이 돈이 이재명의 무슨 변호사비 대납으로 쓰였다. 이렇게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처음에 아 이 20억 원의 CB가 이태영 변호사 계좌에서 발견됐어. 그런데 이태영 변호사가 누구야? 이재명의 변호사이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특수부 검사 출신이야. 앗뜨거라야. 앗뜨거라. 이걸 맡아두고 그런 거 보면 이 특수부 검사 출신인 이태영 변호사는 이 전체적인 그림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걸로 보이죠? 그런데 이태영이 수사받았습니까? 한 번? 이 그림에 이태영 변호사를 딱 찍어놓고 본다면 이 전체의 그림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검찰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최소한 얘네들이 주가 조작을 하고 막 이러는 사이에 망 봐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무자본 M&A와 같은 불법성이 짙은 그런 투자를 할 때 망 봐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주가 조작을 밝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도이치모터스하고 권호수와 김건희가 사실상 경제공동체예요. 그 두 사람의 돈을 블랙펄 인베스트가 전부 관리했어. 그런데 여기서 쌍방울의 주식을 사고 팔았어요. 쌍방울에서 얻은 수익을 나눠가졌다는 걸 법정에서까지 증언을 했다니까? 그럼 이 쌍방울은 결국 검찰들 돈 벌게 해주는 걸 같이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잖아요. 아니 김건희가 누구야? 그때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의 마누라잖아요. 이 2018년 이때 2018년 2019년 이때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은 아니었지만 2011년 이때니까 2011년 이후에 블랙펄 인베스트의 민태균 같은 경우는 2차 주가 조작까지 관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후에 계속적으로 주가 조작을 했다는 그런 주장들이 사방에서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돈 자체는 민태균이 관리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사모님의 돈을 형수님이라고 해야 할지 사모님이라고 해야 할지 앞으로 검찰총장이 되실 형님의 사모님의 돈을 관리를 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짓을 복잡하지만 가장 기본은 주가 조작을 통해서 돈들을 빨아주는 그런 역할을 계속 기름칠을 하면서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2019년 2월 15일에 나노스 영업이익이 흑자전환했다. 이러면서 이 나노스가 결국은 이런 호재들을 활용해서 열심히 주가를 부양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다 입증이 되고 있어요. 이게 다 전부 주가 조작의 흔적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여기가 검사실 배치도 입니다. 배치표 이걸 전부 다 이렇게 겁나 지들끼리 잘난체 하려고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한자어로 다 써 갈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 사람 이름을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남부지검에서 해보십시오. 조재현 증권합수부 단장이죠. 단장인데 2014년 2월 24일 단장이에요. 이 조재현이 제가 잠깐 그때 말을 할 때 좀 실수한 부분이 있었는데 조재현은 쌍방울 사회인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재현은 쌍방울의 변호사로 들어갑니다. 바로 합수단장으로 구속시켰어요. 그래놓고 옷 벗고 나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쌍방울의 변호사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이화영 회유하는 변호사로 돌아오죠. 그게 조재현이죠. 김영현 이자가 이 김영현 부부장검사가 쌍방울 사회인사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잠깐 헷갈려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 참 나 진짜 개 엑스들 단장 조재현 얘는 뭐가 된다고요? 변호사 변호사가 되니까 이런 막강한 변호사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대부업 그 엄청난 100억 이상의 돈을 대부업에서 사람을 들어갔다 그렇게 괴롭혔는데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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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냥 1500만원 벌금 이재용이 프로포폴 맞았던 게 얼마였다고요? 7천만원이에요. 7천만원 그런데 지금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냥 나온 거예요. 그걸 누가 그렇게 힘써준 거야. 조재현이가 힘써줬으니까 변호사 한 거 아니야. 그리고 그다음에 김영현 이 자식이 거기 사회인사로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자식이? 아우 나는 뭐 거기서 160만원 정도밖에 못 받았어. 그냥 내가 해준 게 없어요. 그냥 그다음 여기 김영철이 김스타 사실상 여기에 파견된 이유가 뭐라 그랬죠? 바다이야기를 통해서 김성태를 잡았거든 그래서 그때 수사를 했던 자예요. 직접 그 수사를 하면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었는지 몰라도 바다이야기에서도 돈을 갖다 얼마 뺏기지 않고 나와서 그 돈 갖고 대부업체를 계속합니다. 김성태가 그리고 이때 김영철이 김성태를 검거하는데 누구부터 검거한다고요? 김성태의 돈 150억을 들고 튄 기사를 먼저 잡아요. 나는 이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 형님 아우 내 돈 갖고 튄 그 기사 새끼 잡아주세요. 형님 사실 거기 그거 형님 돈이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린탈 이건 쌍방울 KH 얘네들은 검사들하고 어마어마하게 거의 동일체적인 그런 관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썬라이즈는 누구 겁니까? 얘기할 때 그 썬라이즈 그 썬라이즈 썬라이즈도 사실상 검사들이 거기서 빨대 꽂고 빨아먹던 곳 아니었습니까? 관세청 직원들이 거기를 갖다가 차려가지고 자기네들 그냥 퇴임할 때 들어와가지고 어? 편하게 월급 받고 그러면서 그거는 또 누가 봐줘야 돼요? 검사들이 봐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검사들이 그냥 거기다 빨대 꽂고 그냥 접대 받고 향응 받고 그리고 나중에 용돈 챙기고 심지어는 거기에 실제적인 주인이 나중에 최훈순위가 된 거 아니냐는 그런 의혹까지 나오는 게 썬라이즈예요. 그걸 계속 고발한 사람은 지금 이성열 대표 거지가 돼 있습니다. 전석진 변호사 비상식적인 판결을 얘기하면서 딴 거 다 떠나가지고 딱 하나를 짚어요. 그냥 하나를 연락가겠다는 거지. 이번 판결에서 돈을 누구한테 줬다? 김영철 김스타가 아니라 북한의 김영철에게 줬다를 인정했다.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조선아태위 위원장. 근데 골때린 것은 영수증은 송명철의 이름이 있는데 영수증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송명철이 받았다고 사인했는데 그러면 김영철한테 주었다는 이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고 골때린 겁니다. 이게 골때린 거예요. 이런 조작을 판사가 같이 해준 거예요. 송명철은 금융 제재 대상이 아니야. 이거는 이재명을 이걸로 잡아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송명철은 금융 제재 대상이 아니야. 송명철이 받았다고 하면 공소장 변경해야 되고 다 틀어져. 제3자 뇌물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든 제재 대상이었는데도 그거를 줘서 북한 김정은한테 납입을 해야 그래야 대북 방문 비용이 대납됐다는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금융 제재 대상이 아닌 자한테 줬다면 그 사람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북한의 정부라고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진짜 북한에서도 상납은 좀 할지 모르겠지만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그거는 결국은 대북 방문 비용으로 쓴 돈이 아니라는 것을 반직해 주는 증거인 거예요. 그게 송명철이 받았다면 안 되는 거야. 영수증이 있는데도 결국은 김영철이 받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재판입니까? 이런 내용 모르셨잖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우리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그냥 공격당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이거는 검찰의 1차 조작과 판사의 2차 조작이 합해진 거야. 이거 하나만 빠개져도 그냥 다 날라가요. 이게 재판입니까? 이 내용이요. 전석진 변호사의 내용이다. 모든 기사들에 의하면 이 기사들은 또 심지어 여러분 그냥 쓴 게 아니에요. 검찰이 자료 흘려져서 쓴 거야. 검찰이 자료 흘려져서 그런데 검찰 스스로 자기가 준 자료를 기자들이 다 써서 한 것인데 막판에 지네들이 실수했다는 걸 알아놓으니까 판사를 어떻게 구워살만 하는지 몰라도 판사가 갑자기 김영철한테 줬다고 이렇게 재판 판결을 내려버렸다니까 중독 행위자들의 끈질긴 거짓말 정보조작과 은폐라고 하는 이 강수돌 교수의 글이 있는데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시면 AW 셰프라고 하는 박사가 중독 조직 혹은 중독 사회라고 하는 조직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이 알코올 중독자의 생각이나 행동처럼 현실 부정이나 거짓말을 예사로 하고 정보조작과 은폐를 반복하는 행위 파트 그렇게 해서 타인의 느낌 생각 행동까지 통제한다고 믿는 그런 행위 그거를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다. 우리는 기억을 합시다. 지금 이 짓을 한 놈들 홍수무 신봉수 김영일 아주 유명하죠. 조작으로 김영란 박상영 박상 용인데 용 지금 튀었어요. 튀었어요. 해외 연수 갔어요. 그 다음에 송민경까지 얘네들이 주가 조작을 덮고 작품을 만든 조작범들 입니다.